10월 18일 금요일 단풍 시즌이 다가오면서 단풍놀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꽤 많다. 부모님도 모임에서 부부동반으로 단풍놀이를 가신단다. 보통 10월 말 정도가 절정이라고 하니 지금부터 시작인 셈이다. 예전에 단풍이 절정일 때 설악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어찌나 많고 차도 어찌나 많던지 사람 구경을 했는지 단풍 구경을 했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 너무 많은 관광지는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산을 그리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등산은 뭔가 보람이 있는 일이다. 힘들게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정말 상쾌하다. 예전에 한번 새벽부터 설악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기분은 정말 잊지를 못하겠다. 이 맛에 사람들이 산에 빠져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올해는 나도 단풍 구경을 좀 가볼까? 여자친구를 잘 깨워봐야겠다. Friday, October 18th 오늘 날은 정말 잘 모르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날은 정말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혹시 무슨 일은 없지? 저는 오늘 australia에서 어떤 여러분을 사랑을 바래요? 지금 시간을 되게 많이Hz고 저는 이 날은 정말 좋은 날을 좋아할 수도 있죠. 오늘은 많은 전ジャ Tigers과 우리나라에 찾아올 수 있게라고 생각했는데 And I still can't forget the experience. I realized that this feeling was why people are fascinated by mountain climbing. This year, I'm going to go on a fall foliage trip. I'm going to try to convince my girlfriend to go with me. 네, 김대료의 영월기, 9월 18일의 일기입니다. 단풍놀이, 단풍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단풍을 영월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네, 이렇게 fall colors라는 말이 먼저 있고요. 그 가을의 색깔이니까 단풍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한 단어로 fall foliag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 foliage라는 말은 f-o-l-i-a-g-e인데요. 나뭇잎을 뜻합니다. 근데 leaf죠. 그러니까 한 장, 두 장 이런 나뭇잎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뭇잎을 말하자면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가을의 나뭇잎, fall foliage, 혹은 가을 색깔, fall colors가 단풍을 의미하고요. 또 한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changing leaves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나뭇잎이 색깔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말로도 뉴스 리포트 같은 거 보면은 가을산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색깔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풍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풍의 절정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not too far away from now. 그러니까 지금부터 별로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시간에 쓰는 어떤 단어하고 그 다음에 공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하고 동일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far라는 단어도 거리가 멀다를 뜻하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 멀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not too far away from now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크게 멀지 않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단풍의 절정이 찾아온다고 할 때 네, the peak of fall foliage usually hits in late October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hit이라는 단어도 여러 번 나왔었죠. 앞에서 그 여름휴가 얘기할 때 해변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hit the beach 이렇게 얘기하고 hit the road라고 얘기하면 이제 출발한다, 떠난다 이런 뜻이고요. hit the pillow, 그 베개죠, pillow. 혹은 hit the sack 이렇게 얘기하면 잠자리에 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hit이라는 동사를 다양하게 구어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peak가 온다 이렇게 얘기할 때 come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때린다 이런 뜻으로 hi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활동이나 변화를 표현할 때 쓰는 이 hit이라는 쓰임 구어적인 표현인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단풍놀이 시즌에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이 많고 차도 많고 그렇죠. 어떤 장소가 붐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crowded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좀 달리 표현을 했는데요. 네, packed라고 했죠. p-a-c-k-e-d인데요. 그 짐을 산다고 할 때 쓰는 그 pack이죠. 그래서 여행 준비할 때 너 짐 다 쌌냐? 이렇게 얘기하려면 are you all packed?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뭐 나는 짐을 다 쌌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I'm all packe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때 쓰는 그 pack인데 짐으로 꽉 찬 그런 가방처럼 뭔가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자, 그런 걸 표현할 때 pack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죠. 관련된 표현으로 action packed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통 뭐 action packed movie 이렇게 얘기하면 액션 장면이 많은 그런 영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pack이라는 게 뭘로 가득 찼다라는 뜻을 표현하기도 하니까 crowd하고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 얘기를 하는데요. 관광지는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표현이 tourist attraction이죠. attraction이라는 게 이제 뭐 매력, 끌어들이는 걸 얘기하는데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그런 장소니까 tourist attraction이 관광지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좀 달리 표현을 했죠. 네, tourist site라고 했는데요. site는 뭐 앞에서 캠핑 사이트라는 말도 나왔는데 어떤 장소를 일컬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관광객이 모이는 장소니까 tourist sit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산을 그리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뭐 산은 당연히 mountain인데요, 영어로. 여기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했죠. I'm not in love with the great outdoors.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 뭐 outdoor라는 말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마치 우리말로 대자연 이렇게 얘기하듯이 great outdoors가 그냥 산을 포함한 어떤 야외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그 자연을, 대자연을 꼭 그렇게 막 즐기고 야외 활동을 즐기고 산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I'm not in love with the great outdoor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outdoor라는 단어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관련된 표현인데 등산은 보람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보람 있다고 할 때 네, 이 rewarding이라는 단어가 아주 유용하죠. 그래서 너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보람있게 느껴지냐 이렇게 물어보려면 Do you find your work rewardin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reward가 보상이라는 뜻도 있고 보상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ing를 붙여서 rewarding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죠. 보람이 있는, 보상이 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람있다라고 영어로 표현하려면 일단 rewarding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과 같은 어떤 활동 뭐 등산은 보람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activity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어떤 활동을 영어로 표현할 때 activity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취미활동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marketing activity 이렇게 얘기하면 마케팅 활동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어떤 활동 이런 것도 activity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풍놀이를 가자고 여자친구를 꼬셔야겠다, 꿰어야겠다 자,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어, 꼬득이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뭐 일단 유혹하다라는 뜻을 지닌 temp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성을 꼬득이는 거죠. 그럴 때 쓰는 seduce라는 단어도 있고 뭐 인타이스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생각하고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죠. I'm going to try to convince my girlfriend to go with me. 네, 이 convince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convince는 사전에 찾으면 설득하다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망설이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을 설득하고 납득을 시켜가지고 다시 동참하도록 혹은 확신을 지니게 하도록 만든다 이런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같이 안 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하도록 설득을 해서 꼬득인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onvince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에 쓰이면서 좀 주의하실 게 try to convince my girlfriend to go with me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convince 다음에 그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는 to 정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오형식이 되는 건데요. convince my girlfriend to go with me. 내 여자친구한테 나랑 같이 가자고 설득을 해야겠다. 내 여자친구를 꿰어서 나랑 같이 가도록 해야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onvince라는 단어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꼬득인다라는 의미를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단풍놀이에 관한 얘기를 살펴봤는데요. 단풍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놓치기가 쉽죠. 그래서 for colors하고 for foliage라는 표현을 이번 기회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어와 우리말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Friday, October 18th 단풍 시즌이 다가오면서 단풍놀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꽤 많다. As autumn colors start to appear, many people are planned to go on trips to enjoy the changing leaves. 부모님도 모임에서 부부 동반으로 단풍놀이를 가신단다. 보통 10월 말 정도가 절정이라고 하니 지금부터 시작인 셈입니다. The peak of the fall foliage usually hits in late October, not too far away from now. 예전에 단풍이 절정일 때 설악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어찌나 많고 차도 어찌나 많던지 사람 구경을 했는지 단풍 구경을 했는지 모를 정도였다. I wasn't sure if I was there to see the fall colors or the people. 그 다음부터는 사람 너무 많은 관광지는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Since then, I've decided not to visit any tourist sites when it gets too crowded. 그래도 올해는 한번 가보고 싶다. This year, however, I'd love to enjoy the fall colors. 내가 산을 그리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등산은 뭔가 보람이 있는 일이다. I'm not in love with the great outdoors, but I admit that mountain climbing is indeed a rewarding activity. 힘들게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정말 상쾌하다. 예전에 한번 새벽부터 설악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기분은 정말 잊지를 못하겠다. 이 맛에 사람들이 산에 빠져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올해는 나도 단풍 구경을 좀 가볼까? 여자친구를 잘 꿰어봐야겠다. I'm going to try to convince my girlfriend to go with me. 이 puta 요 Lot 벌레 벌레